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,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아시죠? 뭘? 스트레스 푸는 날, 비싼 거 얻어먹는 날. 지수 오면 한 선생 더 신나지. 잘났다.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. 안녕하세요. 친구들 같이 왔네. 들어와요. 무지도 폭력이야, 폭력. 엄마. 근데 지수야. 엄마는 이 모든 게 망신스러워. 내가 여태껏. 엄마는 잘된 줄 알았네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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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